여기 한국으로 파견을 왔다는 프랑스 여성이 맹렬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 허세도 적당히 부려야지. 한국인들은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나 다음 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금한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네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아시아를 동경해 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레 직장 내 아시아 지사 파견자로 선발되게 되었고 그렇게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일본에 온 지 1년 만에 한국으로 재발력 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 오자마자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을 앓게 되었고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한국지사 파견 공고에 재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과는 달랐던 한국의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제 숨통을 조이고 있던 호흡기 질환이 전부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공항 내에 어떤 전광판을 보고 정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광판은 현재 공기의 질 및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전광판 주위에는 공기청정기 수대가 인천공항 전역의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일본에 오자마자 꽃가루 알레르기로 추정되는 병을 앓게 되었지만 마땅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일본에는 저처럼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저 청소부들이 거리를 뒤덮은 꽃가루들을 청소하고 있을 뿐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을 구비하는 건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공기청정기 같은 비싼 제품을 구매할 여력도 없거니와 역시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청소하는 게 낫다는 아날로그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 맞아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수십 대나 구비하고 있었고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며 최적의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이 즐비한 한국에 감탄했고 한국은 뭔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공항까지 픽업해주러 온 회사 동료 유진을 만나게 되었고 유진은 제게 집 계약과 관련하여 여러 도움을 주겠다며 일단 집을 계약할 때까지는 자신의 집에서 머물라는 호의를 베풀어주더군요. 일본에서는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집을 계약할 때까지 24시간 pc방이나 모텔을 전전해야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사이라도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주고 직접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움까지 준다니 저는 한국의 따뜻한 문화에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진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가정집에서는 전기세를 아껴야 한다며 있는 가전제품들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반해 유진의 집에는 프랑스에서도 부자들만 사용한다는 화장실 비대와 얼음 기능이 있는 고성능의 정수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의 집에는 양문형 냉장고를 비롯해 김치냉장고 등의 냉장고가 총 세대나 있었는데 일본 가정집에는 전력소모가 상당히 적은 미니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기가 무섭게 저는 그녀의 집에도 아까 공항에서 봤던 공기청정기가 구비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공기청정기는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작동하며 공기정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녀가 준 주스를 마시고 공기청정기 앞에서 몰래 방귀를 끼게 되었는데 공기청정기는 불이라도 난 듯 경보를 울리며 저절로 작동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에서는 대형 관공서나 기업에서조차 공기청정기를 구비해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한국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조차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고급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유진이 엄청난 갓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깔깔 웃으며 제가 살게 될 원룸에도 이 정도 시설은 기본 옵션으로 구비되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는 서민들도 이 정도의 가전제품 정도는 구비해놓고 있다는 믿기 힘든 말을 건네오더군요. 아니 프랑스식 원룸인 스튜디오에는 옵션은커녕 개별 화장실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한국은 원룸에도 이런 최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옵션을 넣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은 모든 것이 상향평준화된 부자나라라서 한국인들은 이게 대단한 줄도 모르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유진의 배려 덕에 짐을 놓고 한국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시차적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가진 옷 전부를 껴입고 한파에 데뷔했죠. 그런데 유진은 그런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양말도 안 신고 그저 반팔과 반바지만 입은 채로 이불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황당한 태도에 그러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 옷을 단단히 입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들도 저처럼은 안 껴입겠다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되묻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벙찔 뿐이었고 그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는 제대로 된 보온기술이 없어서 겨울철에 이렇게 두껍게 껴입고 자는 건 기본이고 특히 일본의 건물은 외풍과 소음도 전혀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플러그를 끼고 이불 몇 겹을 덮고 자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얼마 안가 그녀가 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집은 소음이나 바람이 전혀 새고 있지 않았으며 바닥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수준이라 저는 땀까지 흘리고 말았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의 일교차는 무척이나 혹독하지만 한국은 온돌이라는 과학적인 보온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은 기술력 하나로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지내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의 기술력과 부유함의 혀를 내두르며 잠을 청했고 그렇게 1분도 안 돼요. 온돌 바닥에서 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유진이 은행에 가서 월급 통장도 만들고 회사를 다니며 거주할 집도 구해보자고 말했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기본적으로 대기만 수시간은 해야 하므로 하루는 날 잡고 처리해야 하며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일본에서는 집주인과 몇 주 전에 미리 약속을 해둬야 했거든요. 그런데 유진은 미리 약속도 안 잡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 모든 업무를 하루 만에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 그녀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은행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일단 한국의 은행은 각 직원마다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저는 단 5분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직원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은행 직원을 만나려면 몇 시간은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일처리 속도와 시스템 수준은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놀랐던 건 속도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은행은 일처리 수준마저 엄청났거든요. 저는 당연히 유진이 옆에서 통역을 도와줄 줄 알았지만 유진은 구태여 자신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건네왔는데요. 그렇게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 직원과 마주했을 때 한국인 직원은 영어를 사용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한국의 은행 및 관공서에는 자동 통번역 기술을 도입한 상태고 모든 약관과 설명을 불어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일본과는 달랐던 한국의 모습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는 직원이 영어를 전혀 못했고 저는 그저 기초 수준의 짧은 일본어만을 구사하며 통장 개설 작업을 이어나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사용할 때는 저를 우러러보며 동경에 눈빛을 보내던 일본인 직원이었지만 제가 서툰 일본어를 사용하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그는 저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명령조와 반말로 저를 하대했고 모든 작업을 수기와 도장을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기에 통장 개설에만 거의 한나절은 걸렸죠. 하지만 한국의 은행에는 통번역 서비스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술을 도입한 상태였고 저는 영어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고 통장 개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은행에는 삼성에서 만든 태블릿 PC를 통해 모든 계약서 서명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모든 서명과 동의서 작성 작업도 디지털로 대체한 상태였기에 저는 일본에서처럼 수많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거나 도장을 따로 만드는 등의 복잡한 작업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분 만에 통장 개설 작업을 완료했고 카드 발급 신청까지 모두 마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족한 채 카드를 발급받을 주소를 말하려던 그 순간 한국인 직원이 창구에 다녀오더니 이내 제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카드가 5분도 안 되어 발급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에서는 카드 한 번 받으려면 빨라도 2주는 기다려야 하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이런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은 한국의 신속한 시스템에 머리를 감싸주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유진은 한국은 원래 이러니까 쪽팔리게 촌놈처럼 행동하지 말라며 제 손을 붙잡고 그대로 은행을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조차 주지 않고 또다시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건네기 시작했는데요. 유진은 한국에서는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집을 구경할 수 있고 디지털 공인중개사 서비스를 이용하며 모바일로 집을 계약할 수도 있다며 제가 은행 업무를 보는 동안 저희가 오늘 돌아볼 집을 전부 예약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모든 과정을 직접 발로 뛰며 처리해야 했고 그래서 집을 전부 돌아보는 데만 거의 한 달이나 걸렸는데 한국인들은 집 계약마저 그저 휴대폰 몇 번 만지는 걸로 전부 완료해버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간의 제 일본 생활의 회의감마저 느끼며 한국에서 살 집을 구경했는데요. 유진의 말대로 한국의 원룸은 정말 완벽하더라고요. 그저 월세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세탁기와 고성능의 대형 스크린 TV, 전자레인지 그리고 에어컨은 거의 기본 옵션처럼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공기청정기와 스타일러까지 옵션으로 제공하는 원룸도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옵션이 전무하고 모든 가전제품들을 세입자가 구매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일본은 부자 나라일 거라는 제 편견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당장 월세를 낼 돈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만들어진 지 십수년은 된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세탁기가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한국과는 달리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세탁기도 없어서 전부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코인 세탁방을 이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대에 고급 호텔 수준의 옵션을 구비해두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단 하루 만에 집 계약과 은행 업무를 모조리 마무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제가 계약한 집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할 정도로 월세가 무척이나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약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그저 당분간은 데이터만 쓰며 살기로 했죠.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 인터넷 설치기사를 부르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일본이나 프랑스나 인터넷 설치비로 수십만 원을 요구하고 3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선 연결 작업조차 스케줄을 조정하는 데만 해도 거의 한 달이나 걸리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설치 작업이 완료되는 데까지는 세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였고 저는 그녀에게 인터넷 한 번 쓰려고 한 달치 월세를 더 지불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유진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누가 인터넷 설치를 돈 주고 하냐는 다소 믿기 힘든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그러고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용자가 돈을 받고 인터넷 설치를 한다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해 내일 바로 인터넷 설치기사가 방문할 거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건넸죠. 저는 그녀의 말에 그저 기가 찰 뿐이었고 이번만큼은 그녀가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업체 측이 오히려 돈을 줄 뿐만 아니라 하루 만에 인터넷 설치기사가 방문하다니 이 정도 서비스는 인터넷 업체 사장도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 새로운 보금자리에 짐을 옮긴 다음 날 인터넷 설치기사가 정말로 저희 집에 방문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다소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인터넷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러 온 것 치고는 꽤나 오랫동안 뭔가를 작업했고 이내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작업을 했다는 말을 건넨 뒤 가버렸습니다. 그건 꽤나 전문적인 용어인지 번역 앱으로도 번역이 안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설치기사는 제게 설치비도 받지 않고 가버렸기에 저는 그가 지금은 설치 여부를 판단하러 왔고 나중에 설치 작업을 진행해 주겠구나 싶어서 한 달 정도를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이 지났을까 회사 로비에서 만난 유진이 제게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인터넷이 설치되었을 거라 생각하는 그녀를 보고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성격은 꽤나 급하구나 싶었는데요. 그래서 기사님이 설치 여부를 확인하러 왔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러 나중에 다시 방문할 것 같다는 대답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날뛰더니 이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마친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죠. 레아, 너희 집에는 진작 인터넷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너희 집과 전봇대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광분배기까지 사용하며 인터넷을 설치해줬다더라. 그리고 인터넷 설치비 환급은 다음 달에 내 계좌로 입금될 거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첫날에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제게 설명해줬던 게 바로 광분배기 작업이었다니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더욱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인터넷이 너무나도 느려서 수리 작업을 맡기니 일본 인터넷 업체 측에서는 집과 전봇대 사이의 거리가 멀다며 계속해서 수리를 거절했고 결국 저는 설치 예약과 출장비로만 수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고난도 작업을 단 하루 만에 해치워버리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유진은 그런 저를 보고 어디 아프냐며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현재 일본과 프랑스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한국의 인터넷 속도를 즐기며 인터넷이 이렇게나 빠른 것이구나를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과 서비스 인프라를 한번 누려보니 이제 한국인들의 성격이 급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한 달째 지내본 저는 한국 지사로의 소속 변경까지 알아보는 중일 정도로 한국에 완전히 푹 빠진 상태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믿기지 않는 경험을 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